바로 와중카네. 자. 방팁니다. 여기도 꽤 쌓아, 지금. 행복하네. 국바구니장에 있네요. 국바구니장에 있고. 이야... 컨트롤 C, 컨트롤 V. 침대가 굉장히 많네. 근데 너무 침대만 딱 있어서. 너무 좋죠. 저런 데 있으면 좀 약간 잠 안 들죠.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국바구니장이 있고.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. 방이 또 있습니다. 망포, 방포. 망포, 방포요, 방포. 그래서 사람보다 방이 더 많아요. 그렇네요. 여유가 있다는 거죠. 방은 작아서 문제지 많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럼요. 마지막 방이. 예뻐요. 취미방. 취미방. 그래서 이 집의 또 장점이 4배 구조예요. 저쪽이 이제 큰 안방부터 거실 그리고 방 2개. 오, 채광이 좋겠네요.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집에 들어온다는 게 사실 엄청 행복한 거예요. 그건 좋죠. 저는 너무 부럽고. 조금 신경을 덜 쓸 수 있으니까. 망포, 방포. 진짜 똑같아. 똑같아. 근데 여기 화장실 정말 너무 잘 해놓으셨대요. 진짜 잘 해놨어요. 이 감각적인 망포, 방포 아파트의 가격은요. 가격은요. 매매가 5억 5천만 원입니다. 아. 잘 해뒀다.